잠깐만 이거는 안된다 이달리 플러스 트위치 유미 올 것 같아요 나 본능적으로 느껴버린 트위치는 왔죠 이건 가둬도 되지 않을까? 이달리 플러스 트위치 유미 올 것 같아요 나 본능적으로 느껴버린 본능적으로 느끼셨다면서요 근데 이거 들어가는 것도 좀 본능이었음 빅토르 빅토르가 아니라 제이스 아 나 뭔가 제이스 상대로 또 이화하기는 싫은데 다른거 없나? 뭐 없나요? 그런건 없다 그런건 없어요 탑의 와드죠 탑의 와드 부탁합니다 상대 탑 유명인 아닌가요? 그쵸? 탑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네요 여기에서 딜교환을 할까? 어차피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1렙 솔킬시 반포자이 선입금 되나요 혹시? 선입금 해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피했다 뭔데요? 저항패구나 왜 체력이 별로 안다나 했다 아크샨 상대로는 들고 온 것 같죠? 아크샨이 뭔가 힘듦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요 핑이 많이 튀는 것 같은데 잡이오 비에고 바텀 같구나 잡이 아우 아파 아 뭔가 아까운데 이거는 잡고 싶은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놀랐네 아쉽다 아쉽다 아우 아파 아쉽다 좋아요 좋아요 자봉이요 이게 팀워크지 비에고 위쪽이니까 조심합시다 하지 말자 내가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어우 너무 아파 잠깐만요 배너 솜 따끔하네 아 이거 맞은 건 좀 아쉬운데 좋아요? 어우 잘다 아깝다 맞을 사람 없나? 좀 아깝네 이즈 구웅이 어디로 왔지? 좋아요 이거는 천천히 하면 잡겠죠 이거는? 피니까 좋아요 아 뭐 핑 때문에 그래 좋아하세요 저기 있네요 어 좋은데 이거는? 아 너무 아깝다 오 나 죽을 뻔 했어 어 잠깐만요 내가 귀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갈게요 와우 아니 이걸 마무리 해준다고? 맞습니다 곧 찾아야 되나 이거를? 나도 애매한데 이러면 괜히 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괜히 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그냥 오지 말걸 파사딘이 아군을 죽였다고 봐야 돼요 그런가? 사실 내가 안 탔으면 되는 건가? 지원핑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그림이 뭔가 가면 될 것 같이 찍어가지고 나도 썩어버렸네 까비 거음을 했으면 안 됐나? 아 아 아 이런거 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이런거 핑 세례를 한번 이게 무슨 핑보다 기분이 좋다 그런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음 아 이건 좀 불안한데? 이렇게 갑니다 아 까비 좋아요 끝 어우 너무 맛있다 아 그래 그만 죽을게 그만 죽으라고 한 아크샨이 죽었는데요? 디에고 템이 사라졌는데요? 아니 뭐야 아 네 좋았습니다 탑이 아직 안나온거 같죠? 아크샨? 이게 탑이 아크샨이면 잭스를 참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잭스 한판 가자 자 잭지양 추격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아크샨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님 말고 이게 아크샨이 잭스 상대로 진짜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탑에서 아크샨을 선픽으로 못하겠는 이유가 진짜 뽑았다가 잭스나 트란 같은거 만나버리면 어지럽거든 잭스로 혼내기 가는 날 너무 못 믿는거 아니야? 어 잭스 한번 믿어봐 야 잭스 배넌거봐 너 또 아크샨 할거지? 느낌이 온다 그쵸? 그러면 내가 잭스를 만약 아니지 내가 만약 아크샨을 가져간다면? 너 뭐할래? 트란 하는거 아님 그럼 이제 제가 다치해야죠 그럼 제가 깔끔하게 다치하겠습니다 딱봐도 아크샨 하려고 네? 올라프는 안만나봤는데? 괜찮을거 같아요 그쵸?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올라프 망기태소에요 와 갱플 밴하길 잘했다 진짜 영혼 끝까지 틀릴뻔했네 저 사람은 요즘 갱플 좋아져서 오히려 안좋겠다 요즘에 갱플 밴이 워낙 많이 나와서 하면 안되나? 먹었구나 이미 이거 먹고 있지 않나 그러면? 점프하면 딱 들어가서? 외로운 유태의 침묵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아비 나 이러면 어떡해 아 인생 아압 얠 해산 진신이 온다고 하네요 오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오 나 이거 어떻게 도망가 사건원이 온다고 하는데요 뺄 수 없는 자리 나쁘지 않지요 이건 이달리 쪽 살짝 봐줘야겠다 좋아요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우리 신아 조심해 레드 때문에 좋았습니다 집 갈기 좀 애매한데 집 안 보내죠 이거는 하사진 벤 당하셨나요 네 벤 당했습니다 오케이 가자 그래도 살렸다면 오케이 살려낼 거니까 여기까지 더 들어가긴 좀 무섭다 그렇죠 가버려 가버려 라고 했는데 어 네 니달리가 왔네요 아니 니달리님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똥을 좀 싸긴 했지만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가벼운 니달리 안 보여요 이건 누가 봐서 좀 의심스러운데 봐주고 있다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다 수고하세요 어 바텀 좋아요 좋았습니다 아래쪽 터뜨릴 때가 됐는데 이거 어디든 가도 뭔가 다 터뜨릴 것 같거든요 바텀 한번 가볼까 유미 달고 있는 트위치 잡으면 더블킬이 아닐까 여행 한번 다니겠습니다 방송 시간 때 랜덤인가요 어우 무슨 소리임 저 7시에 켰는데 살려드렸습니다 살려드렸습니다 가버려 가자 내 안간이야 잠깐만 이거는 안된다 이달리 플러스 트위치 유미 올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느껴버림 트위치는 왔죠 본능적으로 느끼셨다면서요 근데 이거 들어가는 것도 좀 본능이었음 저 가는 중이긴 함 트위치 노궁이요 어 좀 아픈 것 같은데 그거 가고 있어요 그치 뭐하세요 와 쎄다 피치 아 아 이게 안굽어 대박 그치 그치 다 살려낼거니까 좋았습니다 늙혔네 빠지죠? 굳이 반반섬 할 이유가 있을까? 좀 무섭네 이거 들어가기는 올라프도 무시하고 못들어오죠? 데미지가 워낙 세서 사비오 템이 진짜 말도 안될정도로 잘 떠서 이건 말파이트가 와도 녹은 좋습니다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? 니달리 친구가 가론바드 가져 먹고 보죠 일단 가르니까 와 이드가 먹었네 사비 하지말자 고마세요 고마세요 네 여긴가? 악당냄새가 난다고? 안 나네 악당냄새 분명 근처에서 났는데 어 여기있다 고마세요 네 갑니다 가버려 미드 가면 끝나지 않을까요? 지지 어 리신이 총신이네 육회 육회 드리겠습니다 곧 수고하셨습니다 스테이스 악당냄새 도움라 엉 벇